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지저분한 각질! 바다 구역 걱정 없이 깨끗하게! 각질 제거와 각질 흡입을 동시에! 진공 흡입식 각질 제거기! 보들러! 끝이 아닙니다! 보들러! 30억 판매 돌파 기념! 오늘 구매하시는 모두분께! 각질 제거 후 보습력을 더 오래 유지시켜주는 은은한 네모냥의 포크림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바닥에 쫙 깔린 먼지! 강력한 흡입력으로! 지저분한 각질! 갈아내는 곳과 동시에 싹 발아들여! 각질 나의 걱정 없이 깔끔하게! 각질 제거 후에는 다리 호들보들! 직접 경험해보세요! 나이 먹으면 계절에 상관없이 생기는 각질! 가슴 아픈 세월의 흔적! 사포로 밀고 돌로 팍팍! 딱딱했던 뒤꿈치가 갖다 대기만 하면 싹 죽은 편! 강력한 흡입력으로 흔적 없이 저 깔끔! 심지어 손바닥 굳은 살도 보들보들! 그 어떤 각질, 그 어떤 굳은 살도 오케이! 평생 꿈꿀 수 없었던 피부의 기완! 보들러! 소파 위에서, 침대 위에서, 화장실에서, 자동차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바로바로! 뚜껑 열어 툭툭 떨어주면 끝! 뒤처리도 초간편! 헤드는 물에 살살 씻어주면 언제나 새것처럼! 홈쇼핑 초시와 동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바로 그 제품! 진공 흡입식 각질 제거기! 어들러! 고객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의미로 기존가 39,800원에서 1만원 할인된 가격! 29,800원! 각질이 걱정이신 분들!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